그런가 하면 서대문구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의장엔 재선의 김양희 의원이, 부의장엔 3선의 박경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 서대문구의회 측은 그간 교황식 선출 방식을 유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당 김양희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의장 자리를 두고 맞섰습니다. 의장 선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시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장단 선거 투표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무국의 핸드폰을 반납하고 투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기표소 앞 한 명의 간표 의원을 두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장 선거 투표 결과 김양희 의원이 8표, 윤유현 의원이 7표를 받아 재선의 김양희 의원이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 박경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진삼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주의석 의원이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로 이어졌고 2차 투표에선 박경희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각각 7표가 나와 최다 득표자인 2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3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3차 투표에서도 두 후보 모두 각각 7표를 얻었고 결국 최다선 의원 선출 원칙에 따라 3선의 박경희 의원이 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한 가운데 이달 4일에 있을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